과자를 먹고 사탕을 먹고 이를 안 닫고 그냥 쳤더니 축지가 생겨 너무 아파서 무서운, 무섭은 식바에 갇죠 치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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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위로 아래로,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, 왼쪽 오른쪽 반짝반짝 새하얗게 이를 닦아요 위로 아래로,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시원하게 깨끗하게 이를 닦아요 하루에 세 번 이를 닦으면 무서운 치과에 안 가도 돼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반짝반짝 새하얗게 이를 닦아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시원하게 깨끗하게 이를 닦아요 왼쪽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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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아 이를 닦아요 왼쪽 오른쪽 왼쪽 Mediterranean